손가락을 보러다 대고 오케이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쳐야 되는군요? 심통나듯이 아 심통? 시날리고 있는 거니까 왜 안 오냐 라는 걸 하면서 아 굉장히 심통난 표정 끼를 부르면 돼요 아 끼를 부르면 된다 그럼 음악과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네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도 한 번 해볼까요? 저희도요? 간단하니까 해주시면 여기 이 자리 할게요 음악 주세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진짜 What are you doing now예요 저는 지금 괜찮았어요? 괜찮았던 거 같아요 거짓말을 참 잘하시네요 오케이